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 프레미어 아파트 72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타경 106973번입니다. 감재가는 28억 9천만원이며 KB부동산 평균가는 37억 5천만원, 전용면적 65평형에 분양면적은 72평형입니다. 1차채재가는 28억 9천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2억 8천9백만원에 입찰은 2022년 8월 9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 프레미어 아파트 경매물건은 7호선과 수인분당성 강남구청역 370m 9호선 선정능력생활권으로 강남구청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강남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 프레미어 아파트 경매물건은 110동 8층으로 대지권 28.6평형에 전용면적 65평형, 분양면적은 72평형입니다. 강남가는 지난 2019년 9월 기준으로 28억 9천만원이며 신권으로 변경되어 오다 오는 8월 9일에 강남가를 최재가로 1차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최재가의 10%인 2억 8천9백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롯데캐슬 프레미어 72평형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균가는 37억 5천만원, 하위평균가는 36억원, 상위평균가는 40억 2천5백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1억 5천만원에서 23억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연항을 살펴보면 2007년 3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11개동에 713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가구별 주차대수는 1.9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22층 중 8층 72평형으로 방 5개, 욕실 3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산 말소기준 권리는 강제경매의 기입등기로 채권금액은 1억 10,094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면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듯합니다. 법원은 전차수 매각물건 명세서상 대학력 있는 점유자 1명이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19억원입니다. 배당 요구권자로 권리상, 특이상은 없으며 경매의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이 필요할듯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남아파트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노태캐슬 프레미어 아파트 72평형은 최근 거리내역을 확인해 보았으나 체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에 9층이 21억 6천만원까지 마지막 거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단지 내 탑평형대 최근 내역을 살펴서 경매 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노태캐슬 프레미어 51평형의 매물호가는 101동 남양 중간층이 48억원까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회나 그리고 강남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4% 매각률 53% 경쟁률은 9.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수로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 프레미어 아파트 72평형 경매 문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